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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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리야 샤윤 감독님, 조명 감독님 나 되게 아름답게 찍어줘요 왜요? 왜? 왜냐고? 너무 처참해서 너무 감정이 처참하니까 얼굴이 예쁘게 찍어줘요 안녕 유리야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돼요 사랑한다고요 안돼요 반성문 쓸게요 잘못했다고요 없는데 앉는게 좋을 것 같아서 네가 그렇게 서있으면 앉아 해도 될거야 앉는게 크게 문제가 돼요? 안돼요 앉을게요 네가 서있으면 내가 앉은으로 대상을 바로 들어오면 그냥 바로 앉으면 되죠 요리 한 번 더 볼게 여기 나 다 알았는데 다 알어를 할게요 왜냐면 나 다 알어가 요거 그 그냥 요거 보고 금방 안거라 그냥 다 알아 응 다 알아 다 다 여기 서있어 내가 정리될 때까지 그때까지 입 다물고 있어 뭐지? 응 이제 여기가 거의 업로드 가야 될 것 같아 지금 이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눈으로 오니까 마지막이 뭐예요? 마지막이 뭐예요? 마지막이 뭐예요? 이제 화면 설치하고 아니 나한테 입고 왔어 근데 나한테 사람 없네 주부라면 주부를게 난 오미니까 되게 귀여워 미안해, 미안해 다 같이 하나 찍겠다 언니가 잘 쳐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선율아 이리 오라고 하면 선율이가 헤엄쳐서 이리로 가 가져오면 안 돼요? 네, 그래서요? 그래서 가시는 거예요 오, 두 번 했어, 두 번 해봐봐, 해봐봐 몇이나 나오나 한번 해보자 한 번? 야, 거다질하지 마 오, 봤어? 몇 번 했어? 세 번이 아니라 다섯 번 했는데 네, 아니? 왜요? 내가 너 내 앞에 보면 내가 봐요 그러면 이렇게 마셔야 되는 건가요? 아니면 누구일이 없으세요? 현정으로 가세요 야, 너 이리 와라 야, 이리 와라 현정으로 가세요 정말 실수네 큰 줄 어, 죄송합니다 오! 오! 손질 안 왔어? 민석아. 민석아. 감독님 있다가 혹시 떡을 했으면 다르게 하면 안 되겠죠? 나를 죽일 순 있어도 이 마음을 죽일 순 없어. 나를 죽일下. 나를sych soci하기 바랍니다.